연습 시절 때는 정말 많았죠. 특히 뭐가 안 늘고,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노래 실력도 안 늘고, 총실력이 그대로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왜 늘지 않는데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런 거를 견뎠기 때문에 지금 앨범이 나올 수 있었고, 제가 그 모든 것을 누렸더라면 친구들 만나고 싶을 때 다 만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연습은 그건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걸 다 포기, 이걸 제가 얻기까지는 그 전 거는 다 포기를 해야지 얻는 거라는 걸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되게 많이 느껴요. 제가 그 4년의 연습 기간이 없었더라면, 제가 지금 여자 이런 소리는 정말로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otygion hurried over to monitor her performance. All I seemed to be trained on the singer, even after she had finished. She was drenched in sweat but looked happy as she hums softly to herself. Was she satisfied with her performance?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좋아요 본빙씨, 이제 끝나신 건가요? 아니요, 또 한 군데 남아있습니다 너무 뛰어난 줄 알았어요 차에서 잠깐 눈 좀 붙이고,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Unlike other female pop stars, 손담비가 온 스테이지 in a track suit She told us there was a special reason 차별화를 많이 두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기존 섹시한 가수분들과 달리 저는 저만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워풀한 춤과 트레이닝복을 선택한 이유도 제 파워풀한 춤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그 옷이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옷을 선정을 했는데 저한테는 너무 잘 맞고 춤출 때도 너무 편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Some people are just born with all the luck As if it isn't enough that she can dance and sing Cumbi is beautiful and blessed with a smoking body too During her younger school days, she must have been pretty popular with the boys 제가 또 여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축제 때나 이럴 때 빼고는 제가 그렇게 접할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몇 명은 계셨죠 몇 명분 하여튼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 몇 명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에 비싼 흔들었을 거고 혹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보수적인 편이라서 그 제일 좋아하는 남학생이 저 집 앞에서 매일 기다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한 번에 물 뿌린 적도 있고 그게 제일 기억나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엄마 왜 그러냐고 못됐다고 제 음악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게 제일 큰 것 같고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신인상 타는 게 목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너는 나를 잡을게 An incredible new star A substantial threat to existing female singers of K-pop Her name is Son Kambi There's something about her that's a little different and a little more refreshing We hope she keeps things unique 네 제 타이틀곡 Cry I란 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저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Kambi.com을 통해서 접속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ambi.com Kambi.com Kambi.com